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보통 그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을 내 인생의 책이다 혹은 인생도서 이런 표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 인생의 구절, 제 인생 구절이다 그렇게 제가 부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복을 줄 것이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의 인생 구절이라고 부를 만큼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침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주시는 비유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25장 31자로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거 역시도 주님의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보통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그런 권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깨어 있기 위해서 영적인 행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는 차원에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많은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량한 작은 일 하나 이거를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영적인 행위만 강조해서 철학에도 나와야 된다 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 기도는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건 강조했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정성으로 그를 베풀고 섬기는 일이 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좀 덜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를 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본문의 배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조하셨던 거 그 힘없고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런 힘없고 천시받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논리에 역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세상의 원리는 팍스로마나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팍스로마나인데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세상 논리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자로 살아라 낮은 길로 가라 낮은 자가 되라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참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게 그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던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세상에 나고자 또 쓸모없는 자 또 존재감이 없어서 무시해도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루즈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에 나고되고 쓸모없고 존재감이 없어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당혹스러운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역행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인데 참 가슴 아프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팍스로마나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누가 보면 22장 24자로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누가 크냐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지금 제자들이 팍스로마나 그 정신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북은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시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두 아들 중에 내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앉혀달라고 청탁하고 또 그것 갖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스며들지 않고 팍스 로마라로 알려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제자들에게 자꾸 스며드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북은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그 작은 자다 내가 바로 주님이 그 작은 자를 숨기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게 통하시를 안 하니까 탄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내 인생 구절로 삼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제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딱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이 다 뭐 교육이고 다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너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좋은 대기업에 하고 그래야 또 장가도 잘 가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온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팍스 로마나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신조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갑질이라는 이런 용어는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심심하면 나오는 게 지금 갑질 아닙니까 갑질 그 갑질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그냥 부리는 사람들을 그냥 막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게 갑질 아닙니까 심심하면 나오는 게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고 심심하면 나오는 게 그 갑질하는 그 사람이 그게 알고 보니까 권사래 권사 신문에 막 나는 그 갑질하는 그 사람이 장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 그대로 지금 답습함이 흘러가고 있고 오늘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낮은 곳으로 가라 작은 자가 되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영향은 안 받고 그 팍스 로마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누가 크냐 이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오늘 교회 꼴이 딱 그 꼴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맥락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경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인생구절로 삼고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인생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두 가지 깊은 진리 또 의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섬김이란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력한 의무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걸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이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자 섬기는 기준으로 양으로 염소로 가르겠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대충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의무 사항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듯이 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강력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보니까요 세상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에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소리도 큰 교회 만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세상 가치감과 충돌이 돼서 어떨 때는 바보 소리도 듣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두 번째로 내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작은 일 그것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대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이게 우리가 못할 만큼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목말라 갈증을 일으킬 때 물 한 잔 주는 거 아 나 그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주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꾸 입만 사는 거 같아 입만 그래서 허풍쟁이가 되는 거 같아 입은 점점 거창해져요 조국 통일 민족 구원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고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가 자기를 왜 불러요 막 순교 순교 막 그냥 막 나는 순교할 거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유난히 좀 뻥이 좀 센데요 그렇게 그냥 민족 구원 조국 통일 북한 생각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옆에 지금 다락방 성도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격려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걸 안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막 그냥 막 우리는 너무 이 말에 거품이 많아요 막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다 거품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막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거 물 한 잔 떠주는 거 오늘 여러분 누가 지금 그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그래서 예민한 성격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어느 순언이 한 분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점심때 가면서 아이고 김집사 요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뭐 밥이나 해 먹겠냐고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 사왔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이 작은 거 하나를 예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런 정신은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엘리아 저는 이 엘리아 선지자 그 11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아는요 악한 아합왕을 상대로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도전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띄고 이제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아는 그런 큰 역할을 부여받았던 분이에요 그랬던 거지만요 엘리아가 그 사르밭 과부라고 어느 참 불쌍한 과부집에서 좀 머물 다락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머무는 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의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 사르밭 과부가 자기 아들 죽고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맛이 갔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손님한테 막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막 욕을 욕을 해대는 거예요 자 연안기상 17장 18절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두부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제 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왜 자기 아들 죽은 걸 엄한 손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고 의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이 여자 이거 완전히 미쳤네 그러고 짐 싸가지고 아마 옆집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나 엘리아의 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큰 그거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9개상 1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쳐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져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 21절은 더 감동이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져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뭘 의미합니까 엘리아가요 아이고 뭐 안 됐긴 안 됐는데 난 지금 민족을 구해야 되니까 난 그 못된 아왕을 지금 상대해야 되니까 이런 자잘한 일에는 나 신경 쓸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짐 사가지고 딴 데 가도요 그 엘리아 욕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요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린 사명을 가지고 그 악한 독재자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그 과부의 눈물은 사소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 죽은 아이 위에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진데 세 번이나 몸을 펴 그 아이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 그리고 그 작은 일 바로 이거랑 같은 맥락의 정신 아닙니까? 예전에 허준이라고 동의보감을 완성한 의사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1990 몇 년도에 나온 드라마예요 그래서 벌써 거의 십몇 년이 지난 드라마지만요 저는 그 드라마에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그 드라마의 한 대목은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내 각인이 됐어요 제게 이분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의사 면허 시험 그거 보려고 이제 한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참을 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세상에 가는 고울마다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침도 놔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그냥 발목을 붙잡고 그냥 우리 살려달라고 온 동네 아픈 사람들은 다 오니까요 가는 데마다 이분이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또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점점 모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침을 놓는 그 장면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뿌리치지를 못해가지고 동네 동네 환자들 고치다가 의사 시험 보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시험도 못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죠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다 그게 설명이 되지만 왜 제가 그 많은 50부작인가는 그 드라마에서 유독 그 장면이 기억이 돼요 이게 팍스 로마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인 것 같아서 주님은 그 작은 자를 향한 그 작은 애슴 나라를 구할 만큼 그게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말세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거품을 다 걷어내고 이게 강력한 주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국 통일, 민족 구원, 북한 그거는 통일되고 하시고 오늘 당장 우리가 손을 뻗어 한번 손잡아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 눈물 닦아줄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 그리스에서 여러분 그 스펜디드 커피라는 용어를 제가 봤는데요 스펜디드 커피는 그리스에서 나온 출발한 거래요 몇 년 전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경제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하니까 막 실직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펜디드 커피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커피점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이제 뭐 5천 원 하는 아메리카노를 내가 이제 마시러 들어가면 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만 원을 내고 한 잔은 내가 마시고 이 한 잔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없는 그분을 위해서 그 한 분 계산을 더 해놓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는요 이제 커피 100잔이 팔리면 100잔의 이제 스펜디드 커피 누구라도 이제 그 메모지를 보고 커피를 이제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고맙게도 서울에서 어느 식당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던데요 미리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리내가 무슨 뜻인지 했더니 미리내 그래서 미리내 운동이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설렁탕 먹으러 가서 한 그릇값 더 내주면 바깥에다가 현황판 미리내 그 미리내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설렁탕 17그릇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거기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요 그 기사에서 그 식당에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출한 아들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 미리 돈을 낸 걸로 밥을 먹었대요 그걸 먹고 집에 돌아올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 가출한 엄마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설렁탕 한 그릇값 내주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출한 한 아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안 해도 너무 심하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성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영혼의 변지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 작은 자 성기면 우리 영혼의 변지를 막는 도구라는 사실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 겸손히 성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팍스 로마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큰 것을 추구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큰 야를 놓고 싸움질할 때 얘들이 그냥 타락하고 변질하기로 결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성가대, 주일학교 우리 같은 목회자 언제 뭐 우리가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성기면 견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그만둘 거라고 결의한 적이 없지만 시간 지나 놓고 나면 저절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저는요 이 사울왕의 처음 부른받을 때의 초심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모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하의 가장 작은 집하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울왕의 초심이 겸손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는 사울이지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다 높이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울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1기상 3장 7재를 보면 솔로몬 왕의 초심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까 스스로를 그런 작은 아이로 여기면서 그랬던 솔로몬이었지만 나중에 똑같이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비극의 깍한 주역을 맡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제가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인물들도 다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 인생 구절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네가 진짜 낮은 곳에서 작은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겨라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되겠다고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려는 애썸이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큰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되는 걸 막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로마스 12장 16절에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지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스 12장 16절 말씀은요 로마스 12장 2절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로마스 12장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주신 게 16절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세대 박스 로마나 큰 거 성공한 거 갑질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거 듣고 회개해야 될 가장 맨 앞에서 있는 설교는 저 자신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한 번에 이렇게 확 그냥 변질되지는 않지만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남미 집회 기간 동안에 유력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남미 집회하는 동안에 그 말기암으로 내가 한국 돌아가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그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간 이름 없는 한 성도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무슨 의도겠냐고요 내가 일부러 막 그분을 생각하려고 애쓰면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데 꿈에도 일어나서도 계속 그렇게 말기암으로 일찍 소천한 성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대형교회 목사 이름 좀 알려지고 했다고 가는 데마다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단에 놀아나면 네가 이제 사울이 되는 거라고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 아닐까요? 암만 누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어대도 야전히 그 이름 없이 죽어간 그 한 성도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기를 원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또 한 번 더 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남미 집회 스케줄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브라질에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저녁 집회를 이렇게 이제 금, 토, 주일 오후까지 집회를 마치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월요일 날 칠레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만 4시간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항에 가서 칠레에 4시간 타고 가가지고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칠레 월요일 저녁부터 바로 연이어가지고 월, 화, 수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수요일 저녁에 칠레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아르헨티나로 옮겨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금, 토, 주일 오후까지 집회하고 성교사님 만나고 특강하고 목 지금 안 돌아와 아직도 이 목이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주일 저녁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말씀, 오후까지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짰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오는데요 비행기, 순수하게 비행기 타는 것만 스물 몇 시간이래요 저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스케줄 짤 때 이제 제가 얼마나 또 잔머리를 잘 불리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집회를 마치고 LA에서 이제 3일간 내가 쉬었다 가야 되겠다고 스케줄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LA에 도착하면 이제 한 3일, 한 목요일 정도까지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몸을 추스리고 이제 한국 가는 스케줄로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성교관, 그 성교사님들 위해서 이제 성교관인데 난 성교사도 아닌데 또 빌려달라 그러니까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교관도 빌려놓고 또 이제 국제면허 갖고 가가지고 이제 렌트카도 얻고 3일을 이제 LA를 LA 비치를 그니면서 내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한국을 갈 거야 그래서 스케줄을 다 잡았거든요 미국에 와서 남미 집회하러 미국에 와서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일 다 끝났는데 뭘 미적미적거리나 빨리빨리 가지 집에 LA에 1도 없는데 그 3일씩이나 거기서 무슨 렌트카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래서 또 막 그냥 거기서 비행기 스케줄 조정하느라고 또 막 고생고생해가지고 다 조절해서 바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진짜 무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2시간 걸려서 달라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달라스에서 LA로 가서 LA에서 5시간 기다려가지고 LA에서 인천까지 39시간 걸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막 허리가 뽀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도 안 통하고 딱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스마트폰 핸드폰 딱 켜고 5분이 있으니까요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우리 부교육자한테 메일이 왔는데 자기 교구에 암 투병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한테 자기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예배다 인도하고 격려다 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생 딸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담임 목사님도 병원에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나보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라고 그건 내가 스마트폰에 집에 가서 켰어야 되는데 공항에 짐 찾으면서 켰는데 이게 숨이 탐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가겠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언제 갈지는 내가 지금 내가 잘 가늠을 못하겠다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가겠지만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오전이 돼가지고 일 보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딱 그 층에 딱 내렸더니 기다리지 마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와서 기다리고 대학생 딸도 기다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그 직원이 또 같이 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오후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셔야 되다 보니 이게 위중한 거거든요 제가 육인실인데 소리 조그맣게 내면서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환자 집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요 일어나려 그러는데 그 침대 저쪽 편에 있던 나 불렀던 여대생 딸이 하는 말이 벌써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한데 목사님 내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암으로 지금 이 위중한 상태를 보고 너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고 시험이 들어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병원에까지 보내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병실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딸의 눈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LA에 3일 머무는 거 취소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급하게 한국으로 보내 저를 돌아가게 하셨는지 답을 찾아서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은 사르밭 과부 완전히 실생한 여자처럼 그 손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르밭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듯이 이 어린 우리 대학생 딸 이 딸 아이의 상한 마음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날 제가 돌아와서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 교육자 수련회 이제 2학기를 위한 전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교육자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 아니냐 교육자 아니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애타게 찾는 그런 존재가 되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교육자 그런 존재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흩은 짓 하지 말고 소탐 대실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고맙게도 우리 교육자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날 모든 교육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조 목사님이 함께 부르자고 인도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고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심이 안 보이는 시대에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박스 로마나의 영역으로 모두가 다 우뚝 솟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로 욕심 없습니다 마지막 한, 마지막 한 언덕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작은 자의 삶을 살라 입으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온 몸으로 사셨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실 때 말밥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벗하며 사셨다가 마지막에 우리 같은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스스로 가 십자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 작은 자의 삶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흉내낼 수 없는 일 성경의 능력은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